아빠 남자들 밥 먹어야 되는데 밥 먹어야 되는데 아니 밥 먹어야 돼 남자 뭐 먹으라고 했는데 같이 밥 먹어 아니 어디 갔어 유자들 왜 리슨이 우리 사진 찍쳐 사진 찍쳐 남편이랑 같이 사진 찍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사진 찍어줘 가빵 내려 이거 비디오다 야 엄청 예쁘다 야 옷 왜 이렇게 예뻐 이거 비디오야 비디오 됐어 이뻐 센스색이야 센스 맞아 맞아 진짜 센스야 나도 줘 나도 줘 이거 비디오 그냥 여기서 누르면 돼 비디오야 나한테 나한테 여기 비디오야 해 남편 줘 봐요 남편 우리 둘이 하자 아 잠깐만 잠깐만요 잠깐만 이거 비디오에서라고 해서 여기만 눌러 여기 아이고 아이고 아니 나 두께가 없어서 좀 서계시네 아 괜찮아 하나 스마일 다행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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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오 emp 하나 둘 하나 오케이 네 알 감사합니다 당신 비켜 비켜 그거 비키라고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안계시네 다 예뻐요 다 예뻐요 다 예뻐요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나가시길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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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님 박수님 한번 다시 찍어 가고싶다 공연